자 이제 소위에 대해서 봅시다 억제에 팔찌까지 있네 시역 저하렌즈 아 시력이 진짜 좋으니까 저하렌즈로 끼고 있네 구하원에서 왔고 스킬 봅시다 악령 중에 건방기네 악령으로 묵지가 딱바면 내린다 와 딱바면 죽은거 아니야 악령이 잠깐 놀아다 볼게 모든 시 비그 악령들의 기억을 제적하여 훈련 디버프를 줍니다 그냥 솔직히 배현주가 낫지 않을까요? 배현주가 훔초기 가정에서 더 콜랍 디버프를 불렀다 하니까 솔직히 안소위보다는 배현주를 시작할게요 잠 못 들여줄게 안소위 눈이 반짝거린다 하면 그죠? 어떤 마블 금서 목욕인가? 그 노란머리에 약간 리모코 들고 있는 애가 생각이 나요 열차 떨어지다 열차 떨어지다 1학년 피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아 이 새끼들 왜 깜빡 놀리거날냐 좋았어 좋아 난 얘를 노리고 음 단조위를 이렇게 하고 수필 건방지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총을 쏍시다 좋았어 스킬 보고 얘는 그냥 나중에 때리면 되니까 이거 자 딱밤 딱밤은 얘한테 때리고요 야 미친거 아니야 두방이네 죽어 딱하면 두방이네 줄래 자고있다 자고있네 스킬 와 연초공격이네 저것도 가자 120을 처치했다 그럼 내려가면 되겠네 가자 오 다 처치했어 와 녹색메이드가 다 처치했나보네 여기네 여기 아 저장안했어 안돼 정말 언제봐도 적응안되는 옷차림이야 어서와 기다리고있었어 내 동생들이 꽤 은혜를 입었던거 같고 그러고보니 한명이 늘었네 여다 한명을 상대로 4명이나 덤비다니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뭐요 쓸데없는 소리말고 싸울 준비나 해 어차피 곱게 선불할 생각은 없잖아 그래 이왕이면 남은 녀석들어 다 불려 뭐요 그건 조금 지금 그럴 필요는 없어 너희들은 나 하나로 충분하니까 와 너무 무서워 언니 너무 그렇게 무섭게 하며 넌 어머머 세상에 짭밥 대현주 미안하다 넌 아이템 놔놓고있어 아 이거말고 미안해 너머고 오우 마이갓! 일단 안조이 건방지 좋았어 실키 아이템 버텔 얘는 아이템 먹으면 되니까 얘 주죠 좋았어 좋았어 오! 회복! 회복 많이 했대 오! 다행이다 이제 공격합시다 아! 뭐야! 쪼금밖에 안조? 영주야 오! 다들 꽤 하는데? 다리 하나 붙어트려서 문제 없겠지 뭐요? 오! 오 마이갓! 하하 오! 호호! 오! 오! 진짜 붙였다 건방지네 이 자식아! 이제 배현주 그 대비 한번 합시다 좋았어 딜러는 얘한테 맡기자 세월아! 하하 잠깐만 세월이 죽겠다 세월이 죽겠다 세월이 죽겠어 세월이 죽겠어 오! 세월아! 에이 지영이의 원수 아이 잠깐만 그 대비하면 오우 씨 세월 세월 아 하하하하 세월이라 하하 하 한두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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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겁났어요 진짜 아 오우, 마이갓 세월이 더이상 연두 8레벨 지, 김조 8레벨 안조 7레벨 아 7, 6레벨을 잡았네 아우 터롭게 아프네 이거 장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뭐 몸풀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 몸도 풀 겸 너희들 실력이 어떤지 테스트해보고 싶었어 뭐요? 이게 몸풍건 아니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나머지 뒤에 밀어주고 사실 너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었어 부탁? 아까 동생들과 이야기하는 거 전부 듣고 있었잖아 거기 뒤에 노란머리 여닫 마리야 그걸 어떻게 들켰네 몸을 풀었습니다 저거 원래 즉석이었어요 많이 되는 소리를 해 내 동생들 귀가 드려서 몰랐지만 난 다르거든 와 사거리 같은 거 없겠죠? 없어요? 아 없대요 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우리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나? 됐고 선불이라네 뭐가 어쩌고 없제? 와 건망지다 이 새끼 얘기정도 해주면 어디가 돈나니? 그럼 무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그냥 죽는 거야 이런 개나리를 봤나 야 이 심장생아 귤 까라 그래 그 심혈이야 아무리 그래도 빡치게 하지마 심혈이야 벌판에서 무녀언니에 대하선 우리도 아는 게 거의 없어 뭐요? 복수를 위해서 일일대에 억울하게 죽은 생명체를 악령으로 되살린다고 하셨지 이게 무슨 소리야? 복수? 누구에게 복수하는지 알려주지 않았어 뭐요? 그럼 그 원숭이 같은 녀석도 무녀가 살린 건가? 원숭이? 엄맘이 까먹고 눈이 하늘였지 아마 미안하지마 그런 녀석을 본 적이 없어 이제 질문타임은 여기까지 안 돼! 우리가 찾는 물건은 사람의 유골이야 유골? 우리 자매가 생전에 하늘였다는 건 옷차림을 봐서 알겠지 우리 생전에 마피아 유골에 사는 저택에서 일하는 하늘였어 뭐요? 마피아 집안이다 보니 주인님이나 도련님 생명에 위협에 가하는 일이 많았지 하지만 주인님은 자신 목숨보다 도련님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했었어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비었을 때 도련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기 사용품을 알려줘 훈련을 해줬었지 역시 더럽게 아픈된 이유가 있었어 하지만 우려한 일이 일어났어 우려한 일? 다른 마피아 집단에게 도련님이 살해당한 일이었지 뭐요? 결국 도련이를 지키기 보다 우리는 땅에 찬 채로 매장 당하고 말았지 이럴수가 이게 무슨 소리야 생매장은 너무 하잖아 어지간히 억울하게 죽었군 죽었다고 생각했고 다시 눈을 뜨는 역이었어 솔직히 다시 살아나니까 억울하다는 생각도 안 나고 뭐 안되려는 계속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하지만 벨리카는 책임감 강해서 말이지 빨간 애가 에릭카고 파란 애가 에릭카고 지금 뭐하는 거야 토록메이드가 오르카라 하니까 얘가 언니인 것 같은데 제일 첫째 도련님의 유골을 차고하고 싶다고 했어 도련님도 악령이 되셨다면 차고하고 싶었다고 다시 말해 우리한테 도련님인가 뭔가는 꼬마 유골을 찾아달라는 거지 너희들이 찾아도 되는데 굳이 우리한테 부탁하는 이유라고 있어 그런 거 당연히 우리도 해봤지 하니만 들어갈 수 없었어 들어갈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를 막혀 있었어 아무래도 죽은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 같았어 뭐... 그래 일단은 들어줄게 와... 그 자신의 유골을 찾아주면 바로 전 세상을 꺼져버려 정국의 행위가 장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여? 와... 진짜 주현이도 말이 좀 심하지 않아요? 벨리카가 둘이야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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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좀 때리고 싶었어 일단 행정실로 가보자 봉이라면 소화가 풀지... 풀 수 있지 않을까? 가서 봐야 알겠지? 자 이제 갑시다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네 행정실이... 여기야 여기 여기네 여기서 세이브를 하고 갑시다 여기겠네 그렇게 깊어보이지 않네 그러니까 이 밑에 도로님인지 뭔지의 유골이 있다는 거지 그럼 들어가자 조심해서 내려와 설마 널 사귀냐 커프들 전부 변비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배 아프면 너도 소희랑 사귀면 되잖아 고백은 했어? 조용히 때가 되면 알아서 할 테니까 참견하지마 장난칠 시간에 요리는 찾아 그건 진작에 찾았어 그럼 바로 들고 나가자 하지만 6월에 봉인이 있어서 나도 못만린다고 봉인? 아 뭔가 막혀있었네 자 이제 들어봐 명색의 무녀가 걸어둔 봉인은 너무 쉽게 푸는 거 아니야? 뭐 오래전에 걸어놓은 거니까 약해서 당연하지 볼리도 끝났으니 나가자 봉이 브레이크 안소이 이곳에 오래 있어봤자 좋은 게 못돼 뭐지? 그건 무슨 의미야 저희는 받을 게 있어서 온 것뿐입니다 6월은? 6월은? 물령 가져왔지 맞아? 응? 도로님 거 맞아 결국 지켜주지 못했어 다시 만난다면 상하부터 해야겠지 언니 몸이 너희들 6월에 무진 산 거야 그만둬 벨리카 뭐요? 그 새벽들은 한 짓이 아니야 그럼 몸은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살아난 우리가 이제 미련이 없으니 사라지는 게 당연하잖아 그치마 왜 언니만 안되려 내 미련은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 그리고 넌 끝까지 유물 찾는데 반대했어 도로님을 미워하고 있잖아 계속 그럼 어떻게 해야 아 그러고 보니 6월 말고도 눈에 띄는 책이 있어서 가져와봤어 한 번 읽어보는 게 어때? 그거 안 될냐가 읽어봐 셋 다 이름 벨리카로 통화진 거 같은데 아니에요 예전부터 책 읽는 게 취미였잖아 19 몇 년 4월 19일 최근 들어 아버지께서 바쁘신지 자주 외출을 하시는 바람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혼자 집에 있다 보니 하루하루가 지루하다 누군가 놀라지지 않으려나 4월 25일 오랜만에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와줬다 아버지 뒤에는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는 연아 3명이 있었다 허름 옷차림에 팔과 얼굴에 맞은 듯한 흔적이 잔치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부터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면서 같이 살거라고 하셨다 5월 1일 집에 온 의문의 연아들은 1두두와 조달을 해왔다 요리하는데 재능있어보이는 높은 크다 독.. 녹색머리 옐까 빨래와 내 곡물에 가르쳐주는 파란 머리 클리카 깨끗한 것에 직장해서 청소하는데 반나절 걸린 절벽진 흐흑흐흫 빨간 머리 앤델 암젤레스 ㅂㅏw 5월 22일 화장실을 가던 도중 서 대 암델레가 있는 것을 보았다 나 안델레야 할게 다가와 청소를 안하고 여기서 뭐해? 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델레야는 비벼고를 꼬리거나 안하면 내부를 힘껏 차면 잡아당겼다 무지아파타 안델레야 미워 5월 6일 겨주 공포영화를 보는 것에 푹 빠졌다 하지만 공포영화를 보는 날이면 무서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 혼자 있으면 영화에 나온 호박귀진이 내 자리에 잘고 있는 것 같았다 백터펜터 같은데? 난 무서워서 안델레야에게 같이 사달라고 하겠다 안델레야는 정색한 표둥으로 단원에 씌어 포맹하라고 말했다 말려면 싫다고 했지만 안델레야는 내 방으로 들어와 자장관을 불러줬다 하지만 침대가 좁아서 같이 자리를 못했다 내 아버지께 큰 침대를 사달라고 해야겠다 5월 8일 아버지께서 울면서 부탁해서 침대를 불러도 부탁했던 침대였다 이 날 이후로 오르카 델리카 안델레야가 번갈아 가며 나와 잠을 가주었다 오르카도 공부기 잠을 잤고 델리카는 잠 들기 직전까지 공부 얘기만 건복했고 안델레야는 동화책을 읽어 주다가 자장관을 불러주었다 3명 중에서 가장 화를 잘 내고 구성이 생겼지만 나를 제일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건 안델레야 같다 3명 정도 좋지만 나는 안델레야가 제일 좋다 그래서 아버지 오르카 벨리카 그리고 안델레야와 파괴 살고 싶다 4명 우리 중에서 제일 사랑받는 건 너잖아 4명 그럼 내가 도루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해 5명 4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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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나만 나쁜 사람 같잖아 5명 5명 7명 6명 아 깜짝이야 난 멜프스토리 그 헤르메스인 줄 알았네 우리들의 은인이라 죽일 생각은 없지만 싸우는 신인화로 해야하거든 받으려고 할 생각은 없어 우리 최선사에서 막을테니까 너희본 실력이나 보여줘 야 잠깐만 혹시 왜그래 웃음을 살리게 해주겠어 우리 누구하나 길동으로 내려가서 나쁘지 않겠지 와 최선사에서 뭐야 무섭게 잠깐만 더이상 잠진동안 시간을 멈춰 어떤가 모두 악령되어 공격할까 방을 내린다 오메 시간 안 멈춰라 좋아 이거는 안 돼 거슬리란 말이야는 못해 그럼 공격을 합시다 일단은 언니부터 와 균형이 무려졌다 균형을 무려 들어요 일단 언니부터 아 잠깐만 언니부터 잡자 언니가 대장했어 음성봉으로 가려있는 건 다 오해 넣어놓아 건방지게 자 집중하자 아 집중을 못해 너무 다 피한데 여기다 안 열려부터 아 다 피했어 확정차네 안 본 사이의 실력이 꽤 늘었네 이제야 조금 재밌어지겠는데 집중하자 아 이거 맞으면 올라가는구나 좋아야 이제 세월이는 그때 비하면 더풀이집시다 조금만 야 이건 아니잖아 오 데미가 좀 늘렸어 괜찮아 이거는 이거는 예쁘 정말 오랜만이야 하지만 뭔가 있는데 잠깐만 일단은 아 재미로 못쳤어 에헤이 너무 아프지 아 아 아 시현이만 노리네 제가 막말했다고 지금 주인과 노리네 아 얜 또 맞아야 돼 여러분 아 좋아 그래도 그때 비하면 와 건방지네 아 다 피했어 그 때 비하면 다 피했네 아 아 아 아 죽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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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건방지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 들려 이제 한계야 조금만 더 살고 싶어 배현주 너 일단 회복해 내가 나중에 살려줄게 그 때 비하면 살려줄게 진짜 좋았어 자 이제 슬킥 내부서 부자 델리카예요 우리들이 상대로 꽤 버티네 오랜만에 즐거워 그 안조이 건방지네 잘 죽어 겁났세 하하하하하하 좋았어 이제 우리 법부용으로 죽시다 좋았어 좋았어 와 겁났세 배현주 거짓말이야 겁났세 끊고 네 ис 그래 피했으니까 건방진 주제이 따지겨 사라지기 쉽지 않아 도련님 와 잠깐만 와 잠깐만 그때 비하면 좀 버프줄게 변주 살아라 변주 사자올 겁나 세네 너희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걸 동체들이 꽤 즐거웠어 얘는 버프 집중 와 세월아 건방지네 오후 이제 너만 남았네 당신 어때서 사라지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잖아 너희들이 할 일이나 하라고 무녀님을 쓰러트릴 생각이잖아 그걸 어떡해 무녀님이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영들이 만들어질 테니까 내가 원했던 거 도대체 뭐야 내가 원했던 거라 글쎄 하라는 청소년하고 어디로 간 거야 안 들려 이 자식 빌어먹여 꼬맹이 나 이 바보야 당장 일어나 넌 도론님이랑 또 싸워 아니 저 꼬맹과 먼저 싸고 있는 애도 즐거워 보이네 누가 즐거워 했다는 걸 해 짜증나 엉덩이도 차야겠어 야 잘 가자 아 원래 여기였구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도론님 저녁준비 끝났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간단하게 스테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스테이크 수업은 어때 요즘도 성적이 많이 올라가서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 아 그렇다 다행이네 음식 아직 젖지에 안 담았지 도와줄게 아 그래 고마워 무슨 한마리라도 있어 저택에 생활은 어때 당연히 즐겁지 도론님도 수업에 잘 따라주시고 말도 잘 주시니까 주인님께서 오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아 언니는 어때 맞아 얘네들 그거 무슨 멸점흥에 돌아온 게 아니라 뭐 맞으면서 갔다 오였어 글쎄 뭐야 이거 이 싸움이 끝나면 조금 서운할 것 같다 뭐야 처음에 싸웠잖아 앙영한테 마음을 주면 안되지 지금까지 말이 통한 앙영은 처음이었어 당신은 왜 사라지지 않는 거야 당신의 미련은 도대체 난 미련같은 거 없어 그럼 어째서 아 더럽게 뜨겁네 근데 마무릴 수 있자 또 오랜만에 좀 있었어 어 뭐야 이제 좀 죽어라 내가 인정할게 내가 너희를 너무 예뻤어 만나는 아저씨 중에서 제일 강했어 말만 말만 이라도 고맙네 뭐 즐거웠어 내 미련은 아니 내가 원했던 건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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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어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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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아쉬웠어 말이 통한 앙영은 처음이었으니까 고맙네 고맙네 더럽게 강했어 고맙네 이제 다 끝난 거지 그래 이제 3층으로 가자 3층은 왜? 언니들 도움 없이는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갈걸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럼 빨리 가자 한국에 메이드 따위 없습니다 왜 이래 와 하여간 커피들 진짜 누나였으면 에이크 안경을 한꺼번에 덤지는데 빨리 처리할 수 있겠어? 아 하 혀 현지야 준비해 참 대단하다 다들 손 잡았지? 밑에 있는 동안에 구도가 다 박혔구만 밝아졌으니 능력을 풀어도 되겠지 수고했어 안소이 안소이 잠깐 얘기 좀 해 무슨 이야기 연주도 좀 이제 와 일을 하 이번 일 하면서 몇 번이나 울었어? 네? 악령들이 무섭게 생겨서 울었던 거 아니야 으악 쟤가 왜 울어요 쟤가 왜 울어요 시설에서 계속 울었잖아 나니 이제 안울어요 더이상 밀뱉해지기 싫으니까 세월이 철 들었네 세월이 철 들었네 지연이나 소이한테 들었어 꽤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말이야 뭐예요 앞으로도 그렇게만 하면 돼 그런데 앞으로도 있을까 지연아 오늘은 이제 시대로 돌아가는 거지 아니 바로 가야 돼 나니 오늘 안에 끝내지 않으면 계속 악령들을 불어놔 버리더라고 흠 정말 싫 틈이었구만 알바드 사례 도와주 수요 한글자막 by 한효주